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상 며칠 전서부터 얘기 나온 게 나토 가입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토 대신 EU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사실 뭐 EU에 가입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동맹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의 진전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의 훈풍을 터키 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진정 가능성이 자극을 했고 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정세를 보였단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마리오풀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손에 떨어졌다. 그래서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군사작전 1단계 주요 과제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바스 해방이란 주요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이쪽이 돈바스 지방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반응은 불행히도 점령군의 손에 도시 대부분이 장악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마리오풀을 장악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라고는 할 수는 없고 마리오풀 같은 데서의 어떤 도시의 함락은 있었으나 그리고 키우에서의 러시아군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활동으로 축소됐다라는 거가 회담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의 성공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키우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사되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통제력이 더 강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터키에서 29일 날 열렸던 제5차 평화협상에서 양국 모두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회담 대표가 대통령들이 직접 회동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시간표 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대통령들끼리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포송을 멈출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측은 또 키우와 체르니히우 등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으로 참여한 미아일로 포덜라크 대통령실 보좌관 이분이 이제 서방 쪽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담당자인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 이건 더 한 발짝 나간 표현이죠.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 구성을 제안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서방도 러시아도 아닌 무언가 중립지대로서의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마 러시아가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제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전쟁의 결과물로서 어쨌든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도네츠크와 로안스크주의 어떤 현실적인 병합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평화협상이 급진전이 있어서 포성이 먹고 종전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좀 상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질 것 같아요. 종전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전이 되면 일단은 전쟁 때문에 많이 망가졌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던 건 정상화되고 또 사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마는 TU도 그렇고 주요 도시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거든요. 그렇죠. 재건해야 되니까. 재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재건에 관해서는 미국의 지원 하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재건 지원에 대한 노력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 관련된 산업에 물론 그게 물리적으로 얼만큼 많이 투하될지는 퀘션마크지만 그런 분위기가 잡힌다는 건 아마 재건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창고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실 국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앙등했잖아요. 중동, 아프리카 이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세 이런 것들도 아마 종전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포성이 멈췄을 때 아마 동부유럽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한 공급망에 대한 회복.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의 반등 이런 것들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종전과 투자를 연결시켜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나 투자 이전에 빨리 종전이 돼서 빨리 종전이 돼서 더 이상의 양국에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명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제는 이제 제 지인 중에 홍콩에서 활동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쪽 지인들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쪽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중에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도 있어서 우리 매체하고는 지금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언제 레깅스 신고 돌아다니셨어요? 제가요?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채팅해요 오늘? 내가? 김 프로님 레깅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번 해볼까? 원하신다면 뭐 누가 원해요? 아니 뭐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니 김 프로님 레깅스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아니 아까 뭐 장훈석 부사장 그 시간에 아마 미스커뮤니케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룰루레몬 주신 얘기하면서 제가 룰루레몬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레깅스는 아니고 상위 위주로 아 그럼요. 네. 이제 가고 계십니다. 아 내가 저 추리닝은 있어요. 아 룰루레몬 스타일은 아니고 널찍한 추리닝. 아 트레이닝복이 있으시군요. 남산 갈 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까 룰루레몬은? 너무 좋아요. 아 확실히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번에 박석중 의원하고도 남산을 걸었는데 그 추리닝이라고 그러지. 운동복을 그걸 했는데 자기는 잠도 그걸 입고 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벗기가 싫대. 아 그렇게 편해요? 그렇게 편해요. 뭐가 있나? 좋아요. 실제로. 그 여름에 운동 갈 때 티셔츠 있잖아. 그거를 입다가 언격결에 다른 걸 입으면 벚꽃 그걸 입게 되더라고. 아 그 정도예요? 머터리알이 굉장히 좋아. 룰루레몬 나도 하나 사볼까? 연락 올 만한데. 아 그래요? 좀 룰루레몬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공격적인. 얼마나 많이 해주세요 사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는 금리가 아닐까 싶은데 6%대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KB국민, 친한 하나, 우리 NHG의 5대 은행이잖아요. 5대 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변동형 그러니까 변동금리부죠. 이거는 최저가 3.48에서 최고가 5.22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혼합형은 4%에서 6.01%. 드디어 5%를 넘어서는 6%대 대출금리가.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죠. 5대 금융지주 산하의 은행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6%대 그것도 주담대니까 뭡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이 나왔다. 고정이 더 원래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때그때 틀려요.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민들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은행의 고정형 주담대금리가 4.647에서 5.947. 거의 6이네요. 그다음에 NH농협의 경우에 4.92에서 5.82.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에 4.0에서 5.5, 또 4.32에서 5.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우리 아파트로 온 고정형 금리가 4.1에서 6.01. 그런데 이게 어제 제가 뉴스에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고채 금리라는 게 실세 금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코픽스 금리는 은행이 이제 대출을 비롯해서 또 은행채 발행 이렇게 했을 때 조달 금리를 기간 평균을 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보다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은행채도 밀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이 대출 금리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제는 다행히 이제 국채 금리가 시중에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서점에 가보시면 주식 관련된 책보다 부동산 관련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컨텐츠도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사가 더 많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정부출보험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주택 매수에는 금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주택가격이 다시 리바운드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금리가 만약에 5%, 6% 혹은 그 이상이라면 추세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대단히 제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거기에 이제 세정부의 공급의 확대라든지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를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줘서 매물로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 주택의 시장 매물 이런 것들도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대 심리로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봐라 이제 어쨌든 세정부에서 물론 이게 특정 지역을 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비교적 고가권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더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3%에서도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는 안 했는데 이제 세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도 여러 차례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택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내 7% 갈 수도 있다. 주담대 금리가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변동금리부로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드시겠죠.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요즘 집 살 때 예전 같은 80%씩 집값에 예를 들면 10억짜리만 8억까지 이렇게 대출해주고 하니까 그 금리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더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40%, 50% 아니면 아예 더 비싼 집들은 아예 안 해주니까 그것도 좀 푼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 비율도 생애 첫 주택도 그렇고 그런 건 영향이 조금 과거보다는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주 수주 잘 된다 이건 작년부터 계속 들려왔던 소식이긴 한데 특히나 그 IMO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한 번 더 속아볼까? 2020년, 2021년에 가장 크게 속은 게 이 IMO 2020 이거 하면 완전히 친환경 선박 대박나고 대부분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었지. 저희 신과 함께 할 때도 조선 관련해서 제가 한두 번 정도 기억이 나면 IMO 2020 엄청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로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없었는데 실제로 해운사들이 배를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HMM도 그렇지만 10년 벌 거 한꺼번에 다 벌어버렸단 말이죠. HMM이 그런데 HMM보다 더 큰 선사들이 있잖아요. MSC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제 발주를 내는데 발주를 내면서 그런데 묘하게 이 국제 선사들은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이런 데들이 가장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 친환경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워낙 이쪽 투자도 좀 해보셨으니까 선주가 있고 해운사가 있고 배 만든 건 조선사가 따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HMM이 막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배가 다 HMM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주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주라는 개념은 배의 주인이잖아요. HMM이 선사로서의 선주가 되기도 하고 선사라는 건 해운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해운사를 선사라고 하잖아요. 배를 운용하는 회사. 그리고 짐을 날리는 회사죠. 그런데 이 선사가 선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왜냐하면 자선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기가 자기 고유 계정의 자선, 그 다음에 용선. 선주로부터 빌려서? 그렇죠. 리스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 주인, 선주는 어디가 있냐.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금융 투자자들이. 사무편도 되는 거? 그런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스의 배만 운용하는 배를 사가지고 용선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비교적 어느 때 좋으냐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훈훈할 때 좋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파이낸싱이라고, 선박금융이라고 대부분 예를 든 겁니다. 1억 불짜리 배를 건조한다.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에다가 1억 불짜리 배를 오더하잖아요. 그 선주가 하는 거죠? 선주가 하죠. 그런데 선주가 H&M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펀드일 수도 있고. 네, 펀드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배만 운용하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자금 부담이 대체로 한 20%? 나머지는 빌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빌려요? 은행에 빌리죠. 또 빌려요? 그게 이제 시파이낸싱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금리가 비교적 낮은 국면에서 시파이낸싱이 잘 되죠. 왜냐하면 배를 사서 만약에 1억 불 주고 샀는데 이게 유통시장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럼 먹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8천만 불을 빌렸는데 거의 금리가 2,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 더 많이 먹는 건데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서 6, 7% 갔다. 그러면 배 가격이 오를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배 가격이 올라도 나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여건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용선사들, 해운사들의 어떤 선박 발주에 대한 건 굉장히 여건이 좋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배의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 이걸 하기 위한 전제, 즉 시파이낸싱을 하기에는 사실은 1년 전보다는 조금 덜 좋은 시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가 거의 끝났잖아요. 1분기만에 올해 수주 목표 절반을 채운 상황인데 지난 24일에도 미주지역 선지로부터 초대형 LNG 운반소 세책 수주했고 계약 총액이 7억 8천만 달러. 이렇게 이런 성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아프리카 선사들과 1,800TU급 5척 21일 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연간 목표의 37.5%, 25%만 하면 평년자가 아니에요, 1분기에. 그런데 진도율로 보면 3사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올해 목표의 23%,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일 낮은 건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이 공격적으로 오더를 하는데 거기에 유럽 선사들 위주로 해서 친환경이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리고 LNG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지만 실제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가치 투자자들에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꿈틀꿈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그리고 한 번 돌아서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기도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아예모 2026은 한 번 더 속아보자. 아예모 2023. 그러면 조선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뉴스 3은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McNamara 다 그 fingerprints 가 그러나 워 ищ 가 갔